뷰티박스의 오름건즈리나 어? 이 부켓 나오나? 예! It's me, R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박스의 오름건즈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박스의 목소리,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침막대 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란차란! 사라입니다! 뷰티박스 안에 다양한 매력을 가진 혀장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6명의 멤버들이 뷰티박스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뷰티박스는 6명의 매력을 가진 6명의 멤버가 뷰티박스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뷰티 박스에 대한 назв요! 뷰티박스 안에 많은 것과의 고소, 많은 메세지의 매력들이 많이 나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원하자들과 다른 나라에서의 매력들이 많이 마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라의 매력들이 많은데, 그의 광합들과 함께 ن ranseliły하는 이 매력이니, 그래서 그의 의미가 뷰티 박스에 대한 의미입니다! 뷰티박스의 의미에서 뷰티박스의 의미입니다! 뷰티 박스는 이런 하나의 의미가 뷰티박스의 의미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confidence 그리고 취미한 것과 함께 그리고 Beauty Box은 6 여전히 정말 사랑하는 것과 수전적이야 여기에 두 번째는 내게로 고급하게 accepted 밥릇 박스 인글만 가뿐 나와드 티 마간 딱 해 그리고 마루원 까내는 웅 능디열로 탐해 나와드 뷰티박스 저는 뷰티박스에서 작간마도니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뷰티박스에서 메인보컬과 텐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래퍼와 사업보컬을 맡고 있지요? 예! 뷰티박스의 파워풍과 맡고 있어요 에너자이저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팀에서 리더와 가정주부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청소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하하하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끝! 제 외목 때문에 유럽에서 왔냐고 많이 듣는데 저는 저는 오리지널 일본사람인입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오리지널 일본사람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수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낳고 자란 부산여자입니다 반문나 저는 태국 아유티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왔어요 한국의 제주도 같은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비트남에서 왔어요 비트남에서 왔어요 비트남에서 왔어요 저는 이프피입니다 저는 이 에스 티 제 제 엠비티아이는 이프제 IS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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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엠비티아이는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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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NTJ 저는 엔프피입니다 저는 집에서 동영상을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요 먹방보기 산책하기 편의점 신상 탐방하기 제가 집순이어서 집에서 하는 걸 되게 많이 해요 청소, 빨래, 게임 이런 집에서 하는 것들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요 그래서 키 커요 샤워, 네일, 스킨케어 잇, 슬립 오늘 하루 달리기! 운동 좋아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얼음 건조래요 제 매력은 옷을 쏙 들어가는 보조개와 눈웃음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뻐요? 보이스컬러 음색이 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짧게 불러 볼게요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땐 맞아 제가 항상 밝은 모습이 제 매력이에요 카리스마 자크 멤버들이 귀엽다고 하는데 저는 가이스마를 하고 싶어요 얼른 건즈 제 매력 어필 포즈는 이거입니다 다들 예상하셨죠? 앙입니다 왕왕! 울어버릴거예요 울어버릴거예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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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성 있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네, 저희 노래에선 러라타와 러라타가 EDM 단어 리듬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이 노래에선 타이틀의 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타이틀의 곡 러라타는 EDM 기관의 판키에서 압도 템포의 댄스곡입니다. 한 번 듣기에는 기억이 없어질 수 없는 중독성의 곡입니다. 많이 듣고 싶습니다. Let's move! 이제 무대에선 러라타가 더 많은 부분의 댄스곡이 그리고 예변에선 러라타는 저는 역시 전두인 척 으르르 꽝꽝!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랩 파트가 탐나더라고요 특히 라임이 돋보이는 저는 샤카란스 좋아해요 이거 제 발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왜 제 이름 없어요? 여러분! 제 파트에요! 호크! 드디어 래르텟스로 데뷔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저의 음악을 돌려드리는 그달까지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앞으로 뷰티박스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을 위해 우리 멤버들과 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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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cool, 더 swag, 더 좋아요 꼭 support me 뷰티콘이 좋아해 네, 우리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So we can make better music and can see all the fans on the stage in the future soon, yes.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 자기들. 안녕. 출구 없는 소리 많이 많이 러브유. 넌 이제 내 거야. 너무 사랑해요. 앞으로 함께 해. 안녕. 안녕. 말해보는다. 호. 어때야. 쨔쨔쨔쨔쨔쨔 후우 안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